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선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사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47개의 혐의에 대한 것이 모두 다 무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4시간 15분 정도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정도로 47개의 여러분들 혐의를 걸었던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씨 그리고 제3차장이었던 한동훈 씨가 큰 역할을 했던 사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7년 만에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공보부나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분들에 대한 사건도 완결이 됐는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을 그냥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던 분들의 개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모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문정권이 권력을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을 다 만든 겁니다. 이런 권력들이 여러분들 다 창출되게 된 데는 바로 사전투표제도가 큰 역할을 했고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부터 좌파 진영에 의한 선거 사기가 만연하도록 돕는 데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2015년부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파 정권 이명방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여러분들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가 다 완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제도는 2012년 12월에 통과됐던 소위 사전투표를 본격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1부 개정법률 2012년 2월 29일 날 공표됐습니다. 법률 제 11374호 여기에 사전투표일을 4박 5일 전에 이틀간 실시하고 거소선상투표를 하고 사전투표율 조작의 아주 결정적인 통합선거인명부 온라인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또한 모든 조항들이 바로 2013년 2013년에 여러분들 실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법률은 이명박 정부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됐고 바로 이게 이 법률입니다. 2012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을 가능했던 원조 법률이 2012년 2월 29일 날 이명박 정권의 거의 말기에 통과된 겁니다. 이런 정신없는 짓들을 다 우파 정치인들이 다 한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인 날인을 한 이후에 선거인이 본 나무에서 일렬번호주를 떼어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한다. 그런데 바로 2013년에 인쇄 날인 으로 가름하는 그런 법을 그런 관리 규칙을 선관위가 통과시켰고 그 선관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문상부 사무총장이었고 문상부 씨가 지난해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관위원 으로 추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상부 씨가 상당히 지금의 국민의힘과 유착된 선관위 사무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투표 조작들이 다 여러분들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이 제도가 대부분 문상부 사무총장 사무차장 김용희 사무총장 사무차장에서 된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이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가려면 결정적으로 누가 여러분들 기여했는가 하니까 문상부 씨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신분증 이미지 투표 마감일을 마감일을 그냥 즉시 삭제하는 것 2014년인가 기가 찬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을 다 우파 정권에서 모든 제도적인 그런 털을 다 마련 해둔 겁니다. 이게 2015년입니다. 이게 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자들의 변질은 선관위 책임자가 보시게 되면 이 문상부 씨가 다 이걸 다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의 가장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여러분들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문상부 씨 국민의힘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문상부 씨가 사무총장 을 했을 때 다 통과시킨 겁니다. 당시 여러분들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 대표 항우영 씨가 한다라당 대표 이때 다 제도가 다 통과된 겁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바로 좌파 진영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한쪽은 빼앗고 빼앗은 것만큼 한쪽은 더해지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것 같고 수사관이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바로 서브 조작 투표지 분류기 여러분 조작 서브 조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엄청난 여러분들 부정성 을 저질러온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개방 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예술 작품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자유한국당 과 국민의당 마이너스 값이 일치할 겁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줬으니까.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일반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좀 더 많습니다. 우편 투표가. 이런 것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마련된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을 위한 제도적인 털 위에 바로 과실을 누가 수확했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일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숫자를 이걸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서버의 이름들 조작 프로그램을 깔아 돌려설 수도 있고 어떻든 어떻게 했는지는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를 한 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다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경기도입니다. 그게 예술작품입니다. 민주당의 차익값 이꼴은 자유한국당의 차익값 더하기 국민의당 차익값입니다. 두 군데서 훔쳐 가지고 민주당 한 개 더해 준 그런 여러분들 그래프인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이거는 뭐 거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걸 민간인들이 다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 선거 담당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소 같은 데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검증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숫자입니다. 숫자.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숫자가 최종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름될 투표지 분류기를 어떻게 조작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는지는 제가 즉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가능성의 이야기고 내가 범죄 행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선에서 전국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정감했다는 것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내가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선관위가 내한테 대들지 못합니다. 왜 이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정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도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이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값을 입력해가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것이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부산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를.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우편투표가 여러분들 들어오고 하는 것에 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편집중국에서 배달된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집어넣었을 뿐이지 절대 가짜 투표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모르지만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를 조작해온 증거물이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도덕놈 집단이고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시를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부산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차익값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민주당의 플러스값하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 합니다. 보시죠. 맨 위에 사상구 사상구에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차익값이 플러스 10.2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8.3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2.2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8 90 11%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1% 정도. 그게 얼추 맞는 겁니다. 민주당의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의 국민의 당 합친 것의 차익값이 얼추 맞는 겁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조작할 수 유일한 방법은 전산 조작 을 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시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 서구에서는 마이너스 22.7%를 조작한 겁니다. 훔친 자유한국당 표를.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분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도덕질 을 했는데 그냥 윤 대통령이 눈 감아 주더라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상북도는 도덕질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상북도 도덕질 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 표표를 얼마나 이름을 훔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 이건 너무 하는 겁니다. 여기 예천군 25.5% 문경시 25.5% 영천시 25.5% 구미시 25.5% 구미시 21.2% 안동시 25.5%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25.5%가 뭡니까 그냥 깔았네. 예천 11번부터 시작해서 울릉도가 이름 대부분 25.5%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25.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의 짓거리를 누가 했느냐 선거관리위원회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악과 사악함의 여러분들 근원은 선거 부정 문제 에서 다 파급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2의 양성 때 제3의 양성 때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냥 우파진영은 그냥 입쿡 다물고 돈만 벌고 살다 가는 방법이지 이렇게 뭡니까 비판하다가는 다 뭡니까 그냥 처단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경상북도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모든 기준점은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정직한 숫자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를 훔치고 더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양성태라든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의 불합리 나 이런 부분에 분노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이게 이렇게 탄핵이 시작이 돼 가지고 바로 그걸로 인해가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정승과가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9번 일어났고 바로 코앞에 10번째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책 없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 저는 99% 이러면 될 부정승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일부 민간인들에게는 관찰되지만 나라 일하는 사람에게 일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연소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지게 당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당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은 본인들 선택이지만 국민들이 죽게 생겼습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이렇게 조작 하는 거가 2017년부터 그동안 2017년 대선은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박사님도 보시다시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cctv에 찍힌 것은 그냥 우편집중국에서 온 것을 그냥 배분하는 일상적인 일이지 우리가 전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아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고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이용했는지 아니면 서버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고 했는지도 내가 그냥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 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뻥튀기를 하거나 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거가 있을 때만 이야기 하는 거다. 어디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다만 추측은 알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조작 서버용 pc에 간단한 두세 줄 장도 짜리에 조작 프로그램을 입력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조작 값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돌렸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제가 없다. 우리는 공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당신들이 득표 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다. 당신들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차이집은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숫자는 로비하지도 않고 숫자는 인간처럼 잔머리 굴리지도 않고 공수 쓰지 않는다. 숫자가 증언하는 바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 집단이고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봤고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훔쳐가지고 그만큼을 더블 민주당 문재인에게 더해줬다. 그것이 이게 증언하는 바다. 그런데 당신들이 조작을 안 했는데 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냐. 물리학의 법칙을 보면 이게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것이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 선거 부정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 부정 안 했다. 그게 아니지. 선거 부정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선거 부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안 듣는 거죠. 감으로 그래도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공박사님 우리는 정직합니다. 공박사님 뭔가 잘못 아는 것 같습니다. 공박사님 정신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썩어빠진 나라에서 제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가끔가 또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건 썩어빠진 나라인 겁니다. 이거는 썩어빠지도 어마어마한 썩어빠진 나라인 것. 이런 그래프 가 아웃풋 나오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입쿡 쳐담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인 겁니다. 이게 썩어빠진 나라인 겁니다.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 이 있는 것이지.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냐 이야기죠. 에라이 인간들아. 천벌받을 인간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드러났는데 아직도 위조투표지 만들겠다고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고집 하는 것 보니까 키가 차지 않 습니까. 짐승들입니다 거의. 짐승들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전면 수계표하겠다고 뭐 야단 법석을 지지 않습니까. 이걸 또 보니까 mbc 전주 mbc에서 크게 보도를 했네요. 본 사람은 많이 없지만 투표 조작됐다 의혹 사라지나. 22년 만에 수계표 부활. 이걸 아마 보도자료를 낸 모양 입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전면 수계표. 가짜 투표지 새는 게 전면 수계표나 이야기. 여기 보시게 되면 리포트가 지금까지만 다른 작업이 추가됐습니다. 개수기 옆에 앉은 다른 개표원들이 한장 한장 투표지 이름과 번호를 확인된 뒤에 개수기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전면 수계표 했으니까 이번에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수검표 과정이 추가되므로 개표 시간은 더 길겠지만 개표율에 갈 신뢰성은 한참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당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최종 개수 직전 수검표가 이루질 예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사전투표가 마치고 4박 5일 여러분들 지역 선관위 산하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다가 투표함이 이동을 해 가지고 개표소에서 개암음이 되고 전자개표 의 개표기를 돌린 다음에 개수기를 돌려가 심사부 수검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면 수검표라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개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심사부 수검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전투표 마치고 4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관위 산하의 이름들 투표함 이 놓여 있고 지역 선관위 산하의 이름들 투표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기 는 일은 뭐가 알 수가 없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오른쪽 이러면 뭡니까. 오른쪽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왼쪽이 2022년도 강서구청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11일 거고 이게 2022년 6월 1일 거 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득표소를 조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개표소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17% 차이라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그럼 여기서 표를 쑤셔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표를 쑤셔 넣었지 않고서는 실물 투표지 개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물 투표지를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하고 이번에 일치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를 쑤셔 넣지 않고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사박올사에. 이건 정상이 아니니까. 이건 조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투표함을 열고 여러분들 표를 쇠 보니까 똑같더라.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표를 사박올사에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냥 허술한 나라가 됐는지. 표를 세는데 이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사전투표 마치고 투표함 이동 적인지는 여기다 가짜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죠. 통을 다 갈아버렸던지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버렸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집어넣던지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 심사부 수검표가 뭐죠. 가짜표를 세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면 수계표인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10월 11일 강수 구청장 보궐선에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방대 같은 데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크게 감시를 했는데 이렇게 표차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겁니다. .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덕표수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식 투표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교차가 될 정도로 정호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수계표란 게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이야기한 전면 수계표가 가짜표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가짜표를 다 집어넣어 통을 딱 맞춘 다음에 이걸 다 수계표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 재건표 5군데에서 일어난 거죠. 그냥 투표함을 다 통과를 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것을 그걸 가져와 가지고 뭡니까 까 가지고 대법원 직원들하고 여러분들 부장판사대 동원대가 여러분들 며칠씩 가짜표를 샌 겁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 뭐 빳빳한 사전투표지도 나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거결과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의 48.5%를 얻었는데 사전투표는 65.7%나 나온 거 아닙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개표 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에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웠던지 표를 집어넣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 거죠. .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계산을 해보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겁니다. 15.43%가 진짜 실제 사전투표율인데 22.96% 이런 뻥튀기 에가 37.473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온 겁니다. 37.473표를 더해줬거나 아니면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함에 이상이 없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해보니까 진짜 얻은 것만큼 다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372표를 얻는데 372표를 더해주고 2900표를 얻는데 2900표를 더해주고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럼 어디서 했느냐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것이고 위조투표율 를 투입했겠죠. 전산프로그램 을 조작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위조투표율 를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함 도 맞추고 발표한 선관위 이름 자료도 투표함하고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연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표본수가 여러분들 몇 십만 되는 그런 선거에서 사전투표 와 당일투표가 후보별로 이렇게 16.5% 17.2%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고 도둑질 하고도 뭡니까 시치미를 떼고 도둑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뭡니까 우기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선거결과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 국민의힘 김태우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 16.5%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것과 똑같은 정도의 반과학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17.2%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이거는 단순하게 주장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을 여러분들 뒤집는 겁니다. 과학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김태우 함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 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없이 역설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방법이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될 거다 이야기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조작 사전투표율을 발표 사전투표율을 높인 다음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만큼 을 쓰셔넣어 주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한테. 그래서 압승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중요한 그런 일종의 사전 테스트 작업이 이루어진 선거인 거죠. 방송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공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완전하지 않지만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 지금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공정선거 제독에서 특별위원회 주장하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걸 관철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조 투표지 제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위조 투표지 제조를 방지하게 되면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 수를 사전투표율을 마음대로 뻥튀기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 카운팅해야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핵심적인 사전투표 조작 방식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전투표 에서 전국에 만 4천 개의 사전투표자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는지를 이름들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래야 사전투표율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듭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선관위가 못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고 부정선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는 절대 포기 안 하겠죠. 이 간단한 두 가지 를.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완벽하게 이런들 부정선거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전자투표 분류기 사용 전면 검지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당일 투표 처럼 실물로 배치하고 종이로 된 사전투표 qr코드 전면 사용 금지 하고 바코드 사용하더라도 바코드 밑에 숫자가 나오도록 투표 몇 명 들 써야 되는데 투표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하고 개표 상황표를 반드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하고 컴퓨터 쓰지 말고 팩스밀리하고 전화로 하고 개표 상황표 공개와 선관위 발표를 상호 대조하고 투표 종교 후에 현장 수개표 반드시 실시하고 사전투표 제도 전면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사전투표 제도 폐지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살리는 길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그냥 당일 투표일 날 전 국민이 동시에 와 이런 는 기독평하면 되는 겁니다. 좀 기다린다. 불편한 건 얼마나 이런 사람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안 할 겁니다. 왜 부정선거 계속해야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을 다 접수할 수 있는데 왜 합니까 협조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제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는 해라 이야기. 두 가지 못하겠다. 그럼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거죠. 이거 두 가지 못하겠다면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해 가지고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드는 일도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지금 절대 안 하겠다. 이번은 꿈도 안 꾸고 일본도 못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쇄 날인으로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겠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에요 . 계속해서 위조투표지 여러분들 만들고 전산조작 계속해서 득표수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우편투표 말이죠. 오늘 우편투표를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편투표가 여러분 이게 이제 2022년 또 3구 대통령선거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문에는 cctv 공개됐던 남동구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인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이건 뭐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대칭의 차이칱이 최소 마이너스 2에서 최대 마이너스 9%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함께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함께 옮기는 득표수 증가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입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일이죠. 이게 이런들 2020년도 이 앞에는 3구 대통령선거고 이거는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 남동구를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더불음주당 더불음주당 몇 퍼센트죠. 더불음주당 10.2%네요. 이게 4.15 총선이거든요. 거의 100% 뭐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거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이 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최종 결과를 보고 선거 부정을 했냐 안 했냐는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선거 데이터를 누가 관리합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우편 투표를. 그렇게 여러분들 그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누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여러분들 특정인을 지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공개했던 것이 선관위 창고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cctv를 인천 남동구 선관위 창고 이원복 전 의원이 공개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3월 4일 3월 5일 금요일 양일 사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 창고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 공개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3월 4일 저희들이 우편투표함 을 만들었고 3월 8일까지 우편집중국 이 배달해 준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에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봉인지를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프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몇 시 몇 분에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우편투표 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봤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해 가지고 3월 5일 18시 43분 무렵에 우편투표 지가 일부 들어왔죠. 많이 말고 속구리에 담겨 가지고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왔죠. 이게 3월 5일 18시 43분 무렵입니다.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3월 5일 18시 43분 무렵에 제1차 관외사전투표지 투입이 종결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들어온 시간이 3월 7일 10시 20분 무렵에 제2차 관외사전투표지가 대량 투입됩니다. 많이 우편집중국에서 도착을 해 가지고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쑤셔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또 많이 들어온 것이 3월 8일입니다. 3월 7일 8일 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10시 12분 정도에 이게 막 이런 걸 끌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월 4일 5일 날 사전투표가 있었고 3월 5일 18시 43분에 약간 들어왔습니다. 많이 안고. 그 다음 3월 7일 날 10시 20분에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3월 8일 10시 20분에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나누어서 들어온 겁니다. 3월 5일 날은 조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월 7일하고 8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확인했죠. 그런데 그 이후는 이제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엔지니어 출신의 장영우 대표가 우편투표 선거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받아 가지고 이 장영우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표부터의 배송 경로를 이렇게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배송 조회 웹사이트에서 박주연 변호사 및 시민들 등기번호 272만 5843건의 조회 및 조회 결과를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이걸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은 절대 우리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 특이한 현상이 뭔가 하니까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였는데 사전투표 1일차 우편투표 봉투수의 45%가 평균 44.2시간 만에 선관위에 배달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우편 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1일 배송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1일에도 전체 우평량 가운데서 한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거가 되면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가는 우체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일차 우편은 97%가 당일 배송이 된 겁니다. 1일 배송 그러니까 d 플러스 1일 그런데 1일차 우편투표는 d 플러스 1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 데이터라는 것은 분석은 아주 중요한데 우편투표 2일차는 d 플러스 1일 바로 2일 날 배달이 됐는데 우편투표 1일차는 1일차 가운데 절반에 좀 못 미치는 45%만큼의 이런 물량이 44시간 20분 정도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정 우체국에서 그런 우편물이 모아지는 우편집중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15 총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2013년부터 대한민국의 우편제도는 1일 배송체제 d 플러스 1일 오늘 일은 붙이면 다음 날 배달이 되는 24시간 이내 거의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44에서 55%가 되는 1일차 우편투표지의 44에서 55%가 우편집중국 내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4시간을 초과한 건수가 44에서 5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편집중국은 부천집중국 의정부집중국 고향집중국 부산집중국 성남우편집중국 내에서 체류시간이 이례적으로 크인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우편투표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누구도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만든 겁니다. 그 소선상 제외국민 관내사전 관외사전 제외공간 이렇게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표자들이 눈길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소위는 뭡니까 이 블랙 소위 눈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만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편집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이 초과한 건수가 1일차 우편투표지 가운데 44에서 55%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 증거 있으면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참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늘 거짓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안 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 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 인천광역시 남동굴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 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좌우대칭의 밑에 차이값이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훔쳐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제가 못 구했는데 훨씬 더 뚱뚱할 겁니다. 더 조작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인천광역시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 남동굴은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 더블당의 플러스 10.2%인 겁니다. 전체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범죄 집단이다. 당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거는 숫자는 누구 청탁 봐주고 이런 게 없다. 이런 짓을 그럼 어디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냐. 이걸 보게 되면 우편집중국 안에서 무슨 작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2일차 우편투표는 그렇게 신속하게 배송이 되는데 어떻게 1일차 여러분들 우편투표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이렇게 24시간 이상 이렇게 체류하느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친김에 이 우편투표를 조금 더 상시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시하게. 지금까지는 남동궁 사례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영우 대표께서 제공한 그런 ppt 자료를 제가 소화를 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남동구 성관이 창고에 cctv가 며칠 전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전주시 완산구의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 영상 출처를 알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밑에다 댓글에 하나 출처를 이렇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마치고 그걸 한번 보고 또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천시 남동구 성관이 창고뿐만 아니고 완산구 창고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선관위 창고가 3월 4일 3월 5일인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쑤셔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선관위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에 지어놓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편투표가 어떤 식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은 장영우 대표이고 완전히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핵심 포인트 1은 대한민국은 우정사업 우편사업이 워낙 이렇게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일이길 오늘 여러분들 우편물을 넣으면 다음 날 배송되는 것이 그 체계가 확립된 것이 2013년부터 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전수조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우편투표 전부 에 대한 것을 다 여러 명 여러분들 박주연 변호사 및 시민들이 다 여러분들 달라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여러분들 추적이 가능합니다. 언제 우편물이 도착했고 어디를 거쳐 가지고 몇 시간이 걸려 가지고 관할 선관위에 배달이 됐는지가 다 여러분들 추적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자료인 겁니다. 이거를 의식이 있는 it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장영우 대표를 포함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일차 우편투표 가운데 이례적으로 우편집중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그런 우편투표지 물량이 무려 45%가 발생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우편투표 등기 우편봉투 270여만 통의 우체국 배송경로를 전수조사하고 분석 결과했습니다. 사전투표 1일차 관외 우편 봉투 수의 45%가 평균 44.2시간 거의 이틀에 걸쳐 배달됐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2일차 우편은 97%가 익일 배달됐습니다. 대부분 24시간 내에 배달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이틀째 우편투표는 그런데 1일차 가운데서 45%가 우편집중국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머문 겁니다. 왜 머물렀냐 이게 퀘션마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 우편체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2013년부터 익일 배송 완료체계 d 플러스 1일입니다. 당일 다음 날 대부분 다 여러분들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우편물들이 집중되는 것을 집중국이라고 합니다. 우편집중국. 그리고 우편집중국의 중간단계가 광역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국하고 광역물류센터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d 플러스 1일 1일 날 대부분 다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주 막강합니다. 이런 우편 전달체계가 하루에 한 35만 통에서 300만 통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전투표가 실시될 때는 대단한 물량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면 평소보다 10% 정도 처리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대기체제가 실시가 되고 사전투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우편봉투의 배달일자는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가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과 배달시간이 거의 중탑되지 않기 때문에 우체 사물을 보시는 분들이 과부하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우편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더라도 우편투표 봉투가 이틀이나 걸려서 전달돼야 될 특별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1일차 우편투표의 45%가 44.2시간이 소요가 됐고 d 플러스 2입니다. 이틀이 걸린 겁니다. 우편 이게 우체가 아니고 우편 집중국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을 체류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일차 2일차는 평균 20시간 50분 이 걸렸고 24시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1일차는 30시간 10분 이 걸렸는데 이걸 분류해보게 되면 30시간을 초과한 우편물이 전체의 45%가 되는 겁니다. 45%.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은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d 플러스 1 익일 배송체계가 완전히 자리가 잡은 나라고 우편투표 사전투표 2일차에 우편투표는 관할 선거하니까 여러분들 전달되는데 20시간 50분으로서 다 완결이 됐는데 1일차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걸 살펴보니까 30시간을 초과한 그런 우편물이 45%가 되더라구요. 여기서 여러분들 특이사항은 우편집중국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핵심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모든 우편집중국이 아니고 몇 군데입니다. 부천 우편집중국 의정부집중국 고향 우편집중국 부산 우편집중국 성남 우편집중국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을 철회하더라.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1일차 1일차의 절반 정도가 몇 군데의 집중국에서 오랜 시간 철회한 겁니다.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대개 집중국에서 교환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가는 경우는 3시간 10분 정도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걸 크게 보시죠. 3시간 10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접수집중국에서 중계집중국을 거쳐가 최종집객국으로 가는 데서도 99%가 3시간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여러분들 다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점별 체류시간 우체국 내 체류시간도 10시간 미만이었는데 유독 여러분들 이게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24시간 초과 체류한 이후에 처리된 건수가 부천, 의정부, 고향, 부산, 성남우편집중국에서 집중료로 발생했고 초과 체류 비용이 44%에서 55% 드리고 특히 1일차 우편에만 집중됐다. 나머지는 여러분 정상입니다. 창원 6.3%, 강릉 7.9%, 24시간 초과 비율이 거의 무시할 정도 수준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부천 44.6%, 전체 물량 가운데 44.6%가 24시간 증가한 겁니다. 증가 넘어서 배달된 겁니다. 의정부 54.5%, 고향 54.1%, 부산우편집중국 50.3%, 성남우우편집중국 44.5%, 그 다음에 원주 18.7%, 전주 21.3%, 울산우편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40, 50%는 안 되는 겁니다. 우편집중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또 발송우편집중국에 도착우체국까지 가는데 24시간 초래 체류한 후에 처리된 건수가 부천의정부 원주 강릉직중국에 집중료를 발생했고 초과 체류률이 28에서 55% 이르며 특히 1일차 우편에만 집중됐다. 1일차 우편에만 집중이 된 거죠. 단정적인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아주 이례적인 일부 집중국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D 플러스 2일까지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식 남동굴에서 첫날인 3월 5일은 조금 도착하고 3월 7일은 왕창 도착하고 3월 8일은 왕창 도착하고 그런 것을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부 우편집중국 부천의정부 고향 부산 성남우편집중국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 체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이야기죠.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지 아니겠느냐. 2일차는 통당 배송 배송 시간이 20시간 50분 1일차는 30시간 10분 30시간 10분을 분리를 해보면 144만 7,984통 가운데서 63만 9,673통 45%가 바로 44시간 20분 정도가 걸렸다. 배송 시간이 하루를 초과할 이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1일 배송체계가 시행됐고 사전투표는 10% 정도의 부하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24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그 점은 이제 거론한 거죠. 선거 부정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 때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1월 달에 실시가 됐던 아주 인상적인 그런 대만 선거를 보시게 되면 대만 선거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른 정자를 쓰고 단위 투표소 18000개에서 선거 직후에 현장수계표를 했고 어떤 종류의 컴퓨터와 같은 전산장비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집계조작이 발생할 수가 없고 투개표 과정이 철두철미하게 분코나 1만 8000개로 이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권력의 집중화에 따른 그런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사이에 임시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만 제도를 철두철미하게 이런 벤치마킹해 가지고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 직후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 직후 현장수계표를 도입해야 되고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도입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투개표 과정을 분코나를 해야 되고 중앙선관위의 그 많은 장관자리들 선관위원들 자리가 다 장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다 도덕질하는지 기가 찬 거죠. 사무총장도 장관이고 사무차장은 차관이고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장관이고 그 밑에 장관들이 선관위원들이 다 7명에 6명이 다 장관이지 않습니까 관용차 줄 거고 비서 줄 거고 정말 나라가 있죠. 그냥 도덕놈들이 그냥 돈 빼먹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저 눈에는. 이 나라는 한 번 크게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물적 기반이 좀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모두가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그냥 세금에 빨대를 꽂고 퍼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 치료인데 선관위원 장관직이 여러분들 6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참 나라 나라가 위기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고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선관위원이 이러면 선관위원이 하면 6명이나 될 겁니다. 그게 다 장관직들입니다. 그래서 관용차 줄 거고 여러분들 비서 줄 거고 참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썩었는지 참 여러분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우편투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그런 장정우 대표가 제공한 자료 전수조사입니다. 4.15 총선의 우편투표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를 이렇게 다 여러분들 기술자들이 다 도입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일차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1일차의 우편투표에서는 45%가 익일 배송이 아니고 24시간이 넘어서는 d 플러스 2일 그런 배송이 이루어졌더라. 사례를 한번 장영우 대표가 제공한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분류하는 과정에서 우편 담당자들이 좀 이상하다 해 가지고 빼놓은 것을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마 확보를 한 바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 성북구 갑선거구 도착 관외 우편 봉투입니다. 이게 이제 등기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시죠. 대전 유성 우체국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대전 유성 우체국에 발송이 되고 대전 우편집중국을 갔다가 대전 우편집중국에 발송이 돼 가지고 대전교환센터에 도착했다가 대전교환센터에 또 다시 발송이 됐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정부 우편집중국으로 갔다가 대전에 다시 의정부로 갑니다. 다음에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는 발송을 돼 가지고 서울 성북 우체국 를 갔다가 서울 성북 우체국에서 다음에 이제 선관위로 가는 모양이죠.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대전 우편집중국에서 서울 성북 우체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네요. 4월 10일에 4월 12일까지 걸렸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22분 우편집중국에서 5시간 2분 대전교환센터에서 7분 의정부 우편집중국으로 가 가지고 의정부 집중국에서 23시간 5분을 머무게 되네요. 배송 총시간에 54.5%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우체국을 가 가지고 지역 성관에 배달이 되네요. 이 내용을 이름 참조를 해 가지고 성북구 성관위의 여러분들 배달된 모든 투표소를 한 번 우편투표지를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접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11678통이 도착을 해 가지고 4월 11일 날 이 가운데 2568통은 같은 날 4월 11일 날 배달이 됩니다. 발송. 그런데 11678통 가운데 9110통은 23시간 이상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체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7시 34분에 발송이 되는 겁니다. 4월 11일 날 0시 26분 전에 접수한 2664통 가운데 2004통은 정상 발동하고 660통은 지연 발송됐고 052시부터 8시 27분은 접수지연 발송 총지연 발송은 9110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른 경우도 다 한 번 또 같이 조사를 해보면 이런 도표가 나오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서울 노원 우체국에 도착한 시간이 4월 11일 024시인데 발송시간은 4월 11일 5시 40분 9시 28분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7시 34분 그러니까 24시간 정도가 걸린 경우가 92통이 있네요. 그 다음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에 2004월 11일 024분에 도착해 가지고 3통은 금세 나가고 71통도 금세 나갔는데 지연이 대속된 것은 49통 162통 46통이네요. 똑같은 이런 분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상기 우체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우체국은 4월 11일 날 052시에 들어온 것은 4월 12일 날 7시 34분까지 8,450통이 익일 배송 D플러스 1일 배송을 다 완료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는 포천 우체국에서 18통 138통 그 다음 연천 우체국에서 102통 서울 중랑 우체국에서 43통 성북 우체국에서 6통 등이 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 거네요. 여기서 무슨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분석 결과들을 더 내놓 겠지만 어쨌든 우편집중국에서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거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전투표 제도를 이렇게 실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나라가 이제 참 문제 수정 능력을 전혀 가진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딱 중요한 것은 그냥 뭐죠 모두 당일 투표로 그냥 가름하면 될 건데 투표율을 올리겠다. 투표를 올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투표의 정확성을 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장영우 대표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또 추적한다고 하니까 이건 참 이상하네요.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네. 노란색 부분이 다 우리나라의 대원칙인 1일 배송 D플러스 1일 배송을 다 위반한 사례입니다.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특히 문제가 많았네. 자 여러분들 이제 선관위 분들은 뭐 우편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뭐 고개를 절레절레 아마 흔들 겁니다. 왜 본인이 이제 그런 부정선거에 관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공병호 tv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온라인 조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mz세대가 여러분 그런데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반박을 해보게 되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며칠 전에 방송이 됐던 이원복 전 의원이 제공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 창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뭐 다 여기에 이제 두 분의 선관위 위원들이 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편투표감을 만들었고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것을 그냥 분류해서 우리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3구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4.15 총선에서 또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듭 한 번 더 확정적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당선과 낙선을 가르는 기준이고 어쩌면 선거의 모든 과정들은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숫자가 최종적인 숫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편투표 경우에 숫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우편투표지 분류기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작 서브용 pc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는 사전투표가 마친 다음에 투표함에 쑤셔 넣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참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2020년 총선에 관외의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증강 조작작업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보시면 되겠죠. 선관위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부정승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정승을 안 했고 그냥 우편집중국에서 배달해 준 거를 직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선관위원 입회하에서 그냥 집어넣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4월 15일 총선을 보게 되면 관내 관외를 다 합치게 되면 전국의 평균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마이너스 12.5%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만큼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플러스 12.5%를 이동시킨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25%입니다. 전국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숫자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순으로 누가 어디서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조작이 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원인인 조작을 안 했으면 선거결과가 조작으로 안 나타난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면 미래통합당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종모양의 그래프가 0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두 개가 겹치겠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찾아 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했고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했고 거소투표도 조작했고 제외국민투표도 조작했고 제외공간투표는 조작했는지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을 차지하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리 결벽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범죄집단을 수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나무라는 겁니다. 그 범죄집단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야무진 입을 가지고 입을 뿍 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 부정선거 를 은폐 침묵 외면한 대가를 본인들이 스스로가 지우르게 될 것이고 본인들의 선택 때문에 국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2020년도 총선에서는 어떤 부정이 일어났느냐 우편투표에서는 이게 jrh님이 여러분들 만들어주신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주의 차익값이 플러스 9.79% 국힘당이 마이너스 10.62%입니다. 얼추 10%를 훔쳐서 10%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제주도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득표수 조갑상황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우편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그래프는 차익값 그래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평균 더블당은 플러스 12.2% 국힘당은 마이너스 11.41%입니다. 얼추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느냐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24% 울산 강력시의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4%를 조작한 선거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나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 범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지만 내가 특정할 수 있는 확정적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 투입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의 우편투표를 전부 다 2020년 4.25 총선에 조작한 것이 jih님의 데이터 분석 이 데이터는 선관위가 만든 데이터인 겁니다. 선관위가 빼앗은 건 선관위가 만든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런 차익값 그래프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전광역시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증감 우편투표 조작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얼추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4% 국힘당 마이너스 14%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대전광역시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8%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국가로서는 완전히 뭐죠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나라 자체가 그냥 선거부정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누구도 선거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아주 그야말로 뭡니까 그냥 망할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천광역시 우편투표 조작 상황인 겁니다. 우편투표 득표 정감 상황인 겁니다. 더불당 차익값 플러스 10.99% 국힘당 마이너스 10.08% 얼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20%를 조작한 겁니다. 인천광역시의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서 찾아낸 차익값 그래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지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화할 수 없지만 이 그래프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4.15촌선 인천광역시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인천광역시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0%만큼 조작을 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아홉 번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관회사전투표 증강 관회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관회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컴퓨터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윤석열의 마이너스 값을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밑에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최소 마이너스 6%에서 최대 마이너스 14% 미친 수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은 최소 플러 7% 플러 13%지 않습니까 최소 14%에서 최대 28% 정도의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가 이렇게 이제 다 밝혀지게 됐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해결 안 하고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서 윤 대통령 를 그냥 정치검사라는 이야기가 그냥 서슴치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그렇게 탄핵시킬 때는 이런 사냥캐처럼 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입을 다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의 우편투표 조작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최소 5%에서 최대 10% 민주당 이재명 플러스 1% 플러스 5% 무슨 이야기인가 최소 10%에서 최대 20%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 투표자수에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윤 대통령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도지사 선거입니다. 도지사 선거 이 도지사 선거는 여러분들 아주 인상적인 경우는 뭔가 아니까 후보가 두 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좌우값이 딱 정확합니다 차이 값이 도독질한 표하고 그다음에 훔쳐간 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여러분들 증거물 인 거죠. 이게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눈이 왔는데 눈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눈이 왔는데 날씨가 추운데 그 눈을 내버려 두면 누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지 눈이 있는데 눈이 얼어붙었는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모습 인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 지사선거입니다. 이 후보가 다행히 두 명만 있기 때문에 철원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마이너스 10% 이광재 플러스 10%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훔친 것만큼 가져간 거죠. 양국은 국힘당 김진태 마이너스 9.5% 더블당 이광재 플러스 9.5% 화천군 마이너스 6.8% 플러스 6.8%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철원군 같은 데서 뭘 이야기 합니까 10%를 훔쳐가 10%를 대해줬으니까 총 20% 철원군의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0%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시도지사선거 는 인상적인 것은 후보가 두 명 출마 안 되는 정확하게 좌우값이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충청남도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좌우가. 좌우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국힘당의 김태웅 예상군에서 마이너스 11.7% 양성조 플러스 11.7% 청량군 마이너스 8.3% 플러스 8.3% 홍성군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홍성군 보시죠 마이너스 11.4% 플러스 11.4% 서천군 마이너스 12.2% 플러스 12.2% 후보가 두 명 출마했기 때문에 좌우가 정확하게 대친 값이죠. 훔친 것만큼 가져간 것이니까 하늘에 여러분들 표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충청북도입니다. 후보가 두 명 출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평군 국힘당 마이너스 4.5% 더블당 플러스 4.5% 괴산군 마이너스 6.9% 플러스 6.9% 도망칠 수가 없는 증거물인 거죠. 후보가 두 명 출마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첫 번째 공직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대전광역시장선거입니다. 여기도 후보가 두 명만 출마한 겁니다.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대덕구 마이너스 10.4% 플러스 10.4% 유성구 마이너스 4.4% 플러스 4.8% 서구 마이너스 8.9% 플러스 8.9% 중구 마이너스 10.9% 플러스 10.9% 동구 마이너스 9.7% 플러스 9.7% 좌우가 일치하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가장 규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박찬진과 노태학 체제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울산광역시장입니다. 후보가 두 명 출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5 플러스 7.5 북구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동구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남구 마이너스 6.3 플러스 6.3 중구 마이너스 7.7 플러스 7.7 후보가 두 명이 출마해놓으니까 국힘당의 김두기만께서 표를 빼앗은 것만큼 송철한 게 더해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대통령이 등장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부산광역시죠. 이거는 뭐 다음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사전투표제도 중에서 특히 조작을 많이 하는 데가 제외국민투표 그리고 이제 우편투표를 많이 하는데 제외국민투표는 표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편투표는 표수가 많고 가장 확실한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렇게 주제를 여러분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특히 이제 우편투표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우편투표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사전투표에 속하는 관내 사전투표나 거소선상투표나 제외국민투표나 다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하나의 대표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이제 크게 보시게 되면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인쇄 날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특히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일정량을 투입하는 그리고 그것을 투표소에서 가져와 가지고 개암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수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전산조작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 전국 차원에서 특정 정당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은 없었고 일부 개인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득표소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4월 3일 그 많고 긴 시간을 국민의힘이 다 흘려보내고 10월에 국민의힘에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2주 시간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금 인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직접 날인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대안을 마련해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2주 시간을 준 것이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럼에도 2주 시간이 지금 지나서 깜깜 무소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그나마 선방해서 오는 4월 10일 날 민의가 제대로 조금 반영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선거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또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위조 투표자 수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위조 투표자 수는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그 밖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노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라는 선관위 내부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표용지에 인쇄 날인이란 기이한 그런 편법을 그만두고 못 뽑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실행이 되게 되면 그럼 위조 투표지 제조가 방지가 되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가 방지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산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내용들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가적인 요구를 한 바가 없지만 저로서는 대단히 크게 우려하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에 새로운 지평을 연 대사건에 해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사전투표수 조작 방식이 사용됐지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조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더해 주는 그런 방식이 사용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위조 투표제 제작에 실수나 손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비원회는 사전투표율을 7.49%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려 가지고 37,453표의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진교훈 후보의 거소투표와 20개 동에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줘 가지고 나누는 방법은 본인이 진교훈 후보가 얻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 수만큼 100을 얻었으면 100만큼 더해 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득표율 객자 17%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따라서 오는 4월 10일 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제가 내다보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그리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투입해서 더블당이 대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차게 제가 촉구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 아무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전국의 1만 4천 개 투표소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카운팅할 수 있도록 cctv를 쓸 수 있고 캠코드를 쓸 수 있고 카운터 방식을 쓸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것을 바로 허용을 해야 그래야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방식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두 가지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위한 사전투표자 수 카운팅 그리고 위조투표지 제조 방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 두 가지 방법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현재 제가 국민의 힘이라든지 권력의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제시할 수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전투표를 막아야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의지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긴박감도 없고 절박감도 없는 아주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딱한 상황을 지금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혀 여러분들 그 책임을 떠안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경악스럽다는 표현으로밖에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거가 치료적이 될 때는 국민의 힘이 대피합니다. 제3의 신당이 출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 선거를 모두 다 제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정확한 의석수에 맞춰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해찬 후보가 다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열렸던 2019년 4월 달에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간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후보 단일화가 결렬됩니다.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실로 여러분 놀라움을 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은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자장 조작값 25%를 적용해가지고 20자장을 훔친 다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60%는 정의당에 배분해지고 40%는 더불당에 배분해가지고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여러분들 두 당을 다 만족시키게 됩니다. 꼭 같은 일은 2020년도 4.15 총선의 비례정당 후보 선거에서도 미래한국당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에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지 혁명당과 같은 새벽당과 같은 세 당의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한 자매정당인 열린 시민당인가 하는 데를 밀어주는 투출혁 방식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전산 프로그램은 정확도가 생명입니다. 현재 9분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를 낳는 그대로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필요하면 제3신당이 조금 더 줘야 되면 조금 더 줄 수 있고 그 몫을 더불어민주당이 좀 줄여야 되면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래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지만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계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선거 사기가 9번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10번째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정신을 체리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격려성 그런 메시지라도 낼 수가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대통령에는 절대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무관심과 무성의함과 무책임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아마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들을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85분 정도 방송을 했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이름 드리고 그다음 또 내일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여러분들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고 또 기독교라는 시각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파악했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그런 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제 지난해에 도덕놈들 4권 4.15 총선 그 다음에 도덕놈들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제 도덕놈들 1권 총돈 2권 3권 대선 이렇게 여러분 다섯 권의 책을 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 정권의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지켜내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데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시사 문제와 선거 문제를 함께 오전 5시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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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